여기 계신 신사숙려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2020노프트갱워즈 형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박수. 게스트 제일 모신 분.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.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. 지금 크게 소리 들었어요. 이제 매년 연말에는 시상식이 가득한데 올해 2020년에는. 원래 지금 돌아가잖아요. 오늘 한 해 멋진 화력을 보여준 어린이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이에요. 자, 우리 도현우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? 재밌는 그런 광경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. 자, 넌 누구세요? 나. 마이크를 이렇게 뺏어갈 거예요? 응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시상 내역. 밥상. 밥상은 올 한 해 가장 잘 먹었고, 맛있게 먹은 분에게 드리는 밥상 후보자입니다. 호부, 호부. 2020 토플케어 어워즈 밥상. 후보 1번 홍라임. 손에서 김밥을 놓지 않겠다. 잘 먹라임. 유력하네요. 후보 2번 벤틀리. 채소잼이죠. 채소잼. 베지마이트 전도사. 원조 먹틀리. 벤. 벤틀리 또 빼놓을 수 없죠. 자, 후보 3번 도하영. 매운맛도 거뜬한 김치마스터. 되끼 도하영. 이야, 정말 굉장한데요? 한 번씩 먹어볼게요. 한 번씩 먹어볼게요. 아, 어필 어필. 시상 직전에 강력한 어필. 갑자기 한 번 먹어볼게요. 과연 영광의 주인공은? 너무 쟁쟁해요, 지금. 누가들이 또 이상하지 않죠? 2021 토플킹 오즈 밥상. 도하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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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상 줄게요, 상. 상, 상. 하영이 거예요, 받아. 고맙습니다. 이것도 봐야 돼요, 상. 잘 왔어요. 고맙습니다. 잘 왔습니다. 축하합니다. 내일 잘 왔습니다. 다음 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